자 최종 미션 뭉쳐야 정답을 진행하겠습니다. 뭉쳐라 정답. 일단 이거 이겨야 돼. 문제와 보기를 듣고 나오는 동요에 맞춰 춤을 추다가. 춤을 추다가. 춤이 얼마나 추는 겁니까. 춤을 왜 이렇게 추는 거예요. 얘 때문에. 내한테 국주 누나 맞춤 게임 같아. 아니 오늘은 이국주의 런닝맨이야. 야 해줘라. 어떻게 해주라. 거참 거. 춤을 추다가요. 춤을 추다가 호각 소리에 맞춰 정답 보기의 숫자만큼 다른 멤버들과 뭉치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 3번이 정답일 것 같다. 그러면 3명씩 뭉치시면 되겠습니다. 1인당 1점으로 커플이 동시에 점수 성립이 가능하며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커플 승 우승 커플에게 판정 때 지목권이 있고. 2인당 1점으로 지급됩니다. 또한 오답 시에는 포졸 벌칙단에 랜덤 벌칙이 주어지니 신중하게 뭉쳐 주시기 바랍니다. 아 이거 또. 이거 힘들거든 또. 아. 랜덤 벌칙.